자는 동안 꿈속에서 내일 할 일을 모두 끝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믿기 힘들겠지만 그런 방법이 정말 있다. 연중무유로 영업을 하는 잠재의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주인인 당신의 명령을 받들어 충실하게 일한다. 다만 잠재의식은 당신이 명령을 해야만 그대로 수행하는 단순한 구조이다. 잠들기 전에 일 생각하면 잠을 푹 자지 못할 텐데 피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건 아닐까? 당신은 내심 불안해할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안심해도 된다. 인간의 뇌는 생명유지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정보 또한 처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이 자는 동안 잠재의식이 대신 일하게 하라입니다.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수면의 역할은 화면에 나열해드렸듯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수면의 여러 역할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항목 기억의 정리보정과 학습의 정착 즉, 업무를 처리하고 꿈과 목표를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실천 기법들을 소개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되도록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발휘하는 자기개발법이 인기입니다. 저자는 6개 회사의 사장을 맡으면서 같은 시기에 50종류의 공직을 수행했던 범상치 않은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경영이나 시간관리에 있어서도 충분히 검증된 이력을 가졌고 이력만큼 특이하게도 대뇌의 생리학과 심리학에 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모든 것을 더해서 설득력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최적의 수면 레시피를 전달합니다. 영상에서는 잠재의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과 자면소에라는 수면 레시피 그리고 평상시 알고 있으면 유용한 일과 인생의 활력을 높이는 수면의 기술 몇 가지를 담아보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자는 동안 잠재의식이 대신 일하게 하라 함께 들어보실까요? 인간은 잠자는 동안 성장한다 잠재의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꿈과 목표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수면이다 하루에 적어도 6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하다 왜일까? 수면 중에는 육체의 휴식 외에도 깨어있는 동안 오감을 통해 뇌로 입력된 정보를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특히 하루에 4회 약 90분 간격으로 나타나는 렘 수면 상태일 때가 중요하다 90분이 4번이니 360분이고 즉 6시간이다 뇌에는 해마라고 불리는 부위가 양쪽 귀 깊숙한 곳에 하나씩 있다 여기서 기억을 일시적으로 보관한다 그리고 자는 동안 혹은 꿈을 꾸는 동안 해마에서는 보관 중인 기억을 필요한 기억과 불필요한 기억으로 나누는 분류 작업을 한다 이때 필요한 기억은 대뇌 심피질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저장된다 한편 불필요한 기억은 해마에서 정보가 삭제된다 해마가 기억을 온전히 보관할 수 있는 시간은 약 24시간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는 계속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는 기억하지만 생일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1년 전 어제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억은 계속 자동으로 정리된다 24시간 분량의 기억을 분류하는데 약 6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만약 3시간밖에 못 잤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24시간 분량이 기억의 정보 중 일부만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수면 시간이 3시간밖에 되지 않으면 해마는 미처 분류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정보를 분류불륭으로 처리해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만다 하루째 기억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이다 기억 속에서 당신의 하루는 24시간 이하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예를 들어 밤을 새워 암기한 정보는 해마가 24시간 동안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므로 당일에는 그 내용을 생각해낼 수 있다 그러나 밤을 새느라 기억의 분류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룻밤이 지나면 해마는 그 기억을 삭제해버리는 것이다 2000년 미국 하버드대학의 로버트 스틱골드 박사는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단면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는 적어도 6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기억력 향상에 가장 뚜렷한 효과를 보인 수면 시간은 7.5시간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잠자면서 나를 새롭게 바꾼다 긍정적인 말의 힘으로 꿈을 실현한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 할 때 당신의 충직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것이 있다 바로 어퍼메이션이다 어퍼메이션이란 당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행하는 긍정적인 자기 설득의 화술을 말한다 낯설고 어려운 일에 도전할 때 먼저 그 일이 성공했을 때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과거 완료형으로 뭐뭐가 되었다 라며 실제 행동에 앞서 소리내어 말하면 소망하고 목표하는 일이 쉽게 실현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어린이가 5단짜리 띔틀에 처음으로 도전한다고 하자 먼저 나는 5단을 넘었다 라고 말하고 나서 띔틀을 넘게 하면 비교적 빨리 5단 넘기에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5단을 넘게 되면 5단에 대한 정신적인 벽 즉 공포심이 없어지고 아무 망설임도 없이 몇 번이고 5단을 넘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는 6단 넘기에 도전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 그러나 어떤 일에서든 성공한 경험이 적거나 5단 넘기에 번번이 실패한 아이라면 아무리 긍정적인 어프메이션을 시도해도 나한테는 무리야 또는 전에도 실패했는 걸과 같은 마음의 벽에 가로막혀 무의식 중에 실패로 이끌리게 된다 이러한 마음의 벽을 멘탈블록이라고 한다 이미 몇 차례나 5단을 넘지 못한 아이에게 무리하게 과거 완료형으로 나는 5단을 뛰어넘었다 라며 어프메이션을 시도하면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서 거부감이 생긴다 그러면 멘탈블록은 더욱 강해지고 결국 아이는 더 이상 띔틀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성공한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는 과거 완료형의 어프메이션이 소망을 실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그러나 실패한 경험이 더 많거나 이미 몇 차례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에 재도전하는 경우라면 나는 지금 5단을 뛰어넘고 있다 처럼 현재 진행형의 표현이 멘탈블록이 저항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꼭 한번 시험해보기 바란다 좋아하는 음악으로 내적인 힘을 키운다 시드니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한 선수의 이야기를 할까 한다 그녀는 경기 시작 전에 다른 선수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출발점을 지키고 있는 동안 이어폰을 낀 채 음악을 들으며 리듬을 타고 있었다 사실 이것은 정신훈련기법 중 하나다 경기 전에 자신이 좋아하는 업템포의 흥겨운 곡을 큰 소리로 들음으로써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고 동시에 음악에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안이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도록 억누른다 이 기법은 어떤 곡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곡을 들을 때 기운이 샘솟고 활력이 넘쳐 흐르는 자신의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이다 오감을 사용한 이미지 훈련기법으로 나중에는 그 곡만 들으면 저절로 힘이 솟구치고 기분이 고조되게 된다 그런데 나는 이 기법을 아침 기상시간에도 활용한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다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그날 하루의 기분이 달라진다 나는 매일 아침 자명종 시계 대신 오디오의 타이머에 설정해둔 음악으로 하루를 연다 매일 아침 이 곡이 끝날 무렵이면 역시 꿈은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내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불씨 같은 것을 느낀다 오늘부터라도 용기가 필요할 때나 우울할 때 또는 긴장을 풀고 싶을 때와 같은 상황에 맞춰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정해놓고 그 곡을 들으면 반드시 뭐뭐가 된다 라고 훈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새로운 셀프 이미지를 만든다 인간은 누구나 잠재의식 속에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셀프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셀프 이미지 그대로의 나를 실현하고자 한다 만약 당신의 잠재의식 속의 셀프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라면 좋겠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이미지라면 새로 만든 셀프 이미지로 바꾸도록 하자 직장에서나 운동 경기에서나 리더는 나는 리더다 라고 다짐하거나 자각하는 순간부터 인성이 바뀌고 리더다워지지 않던가 인간의 행동은 자기 인식의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뇌는 안정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나는 리더다 라고 계속 생각하면 저절로 리더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미국의 성공 철학자 나폴레온 힐은 마음 먹고 믿는 것은 이루어진다 라고 했다 이 역시 뇌의 이와 같은 특성에 근거한 말이다 새로운 셀프 이미지 만들기 1.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푼다 2.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를 마음속에 그린다 3.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를 종이에 적는다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키워드나 종목별로 쓰면 된다 4.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 한 가지 선택한다 종이에 적은 꿈과 목표에 우선순위를 매긴다 5. 꿈과 목표에 달성 기한을 정한다 5. 언젠가 이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기한을 정하는 것이 잠재의식 속에서 더욱 큰 효력을 발휘한다 6. 꿈과 목표를 그림으로 표현한다 이번에는 꿈과 목표가 실현된 모습을 상상한다 꿈과 목표의 실현을 연상할 수 있는 사진을 준비해도 좋다 그림이나 문장은 한 번에 완성하지 않아도 된다 매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머리에 떠올리다 보면 이미지가 구체화되고 고정되어 사실감이 점점 더 커진다 그 사이에 새로운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림에 추가하거나 고쳐그린다 잠들기 전에 마법이 주문을 건다 지금의 나를 내가 원하는 나로 바꾸기 위한 새로운 셀프 이미지가 완성되었다면 이제부터 이 새로운 셀프 이미지 실현 시트를 단지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매일 밤 소리내어 읽으면서 자신에게 되풀이해서 들려준다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의 뇌는 안정화를 지향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매일 몇 번이고 같은 말을 하거나 들으면 말하고 들은 그대로의 이미지에 점점 더 가깝게 다가가게 된다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것에 비해 목표를 실현하는 데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인간은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먼저 운회에서 이미지를 그린다 운회는 언어가 아닌 이미지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떠오른 이미지를 보다 구체화하려 할 때는 운회와 좌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뇌량을 경유하여 좌뇌로 정보를 보낸다 이를 좌뇌에서 언어와 하여 이미지를 고정시킨다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좌뇌에서 이미지를 명확한 언어로 변환시켜야 하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인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고 그것은 잠재의식에 뚜렷이 새겨진다 또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내려면 성대나 얼굴의 근육을 사용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그 일 역시 기억한다 게다가 소리내어 말하면 그 내용이 귀 즉 청각을 통해 다시 한번 뇌로 들어간다 똑같은 정보라도 생각만 하는 것에 비해 몇 배나 더 많이 뇌로 입력되어 뇌의 안정화 지향을 한층 더 촉진시킨다 당신도 다음 훈련을 통해 내가 원하는 나로 변신하기 위한 어포메이션 즉 긍정적 자기함시 문구를 만들고 이를 소리내어 다짐한 다음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기 바란다 마법의 자기함시 문 만들기 과로안을 채워서 내가 원하는 나로 변신하기 위한 암시 문을 만든다 주어진 예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가 감동할 만한 문구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나는 뭐뭐뭐이다 매일같이 뭐뭐뭐라서 행복하다 오늘도 뭐뭐뭐를 할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자기함시로 하루를 시작한다 꿈을 실현하는데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의 20분은 밤에 잠들기 전 5분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시간이다 잠에서 막 깨어나 몽롱한 상태는 잠들기 전의 인면 상태와 마찬가지로 각성과 수면의 중간에 위치한다 우리의 현재의식 즉 단기기억을 주관하는 전두엽은 잠이 깬 후 20분이 지나야만 충분히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기상 직후에 주의력이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한다 이 시간대의 인간의 사고는 완전히 깨어있을 때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다양한 연상이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다행스럽게도 이 시간대는 나한테는 도저히 무리야 나 같은 게 어차피 와 같은 멘탈블럭도 쉽게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포메이션 문구나 새로운 셀프 이미지를 표현한 암시문은 잠들기 전과 마찬가지로 아침 기상시간에도 소리내서 읽는 것이 좋다 당신의 꿈과 새로운 셀프 이미지의 실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다 반드시 매일 아침 실천하도록 하자 꽤 오래전 이야기지만 나는 한때 내가 만든 셀프 이미지의 어포메이션을 내 목소리로 녹음한 다음 타이머를 이용해서 매일 아침 잠영종 시계 대신 사용했다 나는 뭐뭐다. 뭐뭐뭐 프로젝트는 크게 성공했다 뭐뭐뭐는 목표액의 120%를 달성했다. 고맙습니다 이 세트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녹음한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를 과거 완료형으로 나타냈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어색하지만 효과면에서는 뛰어나다 수면 레시피 자면수이라는 수면 습관 만들기 잠들기 전 5분이 큰 차이를 만든다 뇌에는 기억의 공장에 해당하는 해마가 있다 오감을 통해 뇌로 입력된 정보는 여기서 일시적으로 보관된다 그리고 우리가 자는 동안 해마는 보관 중인 기억들을 분류하여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으로 나눈다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도 해마와 관련이 있다 꿈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일시적으로 해마라는 비디오 레코더에 녹화된 비디오의 영상을 빠른 속도로 앞으로 돌려보면서 그 영상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기억은 대뇌의 심피질로 보내 저장된다 한편 해마는 하루 동안 기억을 정리할 때 취침시부터 과거를 향해 시간축을 반대로 돌려서 재생한다 그래서 잠들기 전의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남는 것이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깨어있을 때도 12시간 전의 기억보다 5분 전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남는다 따라서 잠들기 전 5분 동안 당신이 잠재의식에 어떤 명령을 내려두는지가 수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수면은 인간이 생명체로서 갖는 단 하루도 걸을 수 없는 필수행유다 사람은 사는 날까지 하루 평균 4분의 1에서 3분의 1의 시간을 잠자는 데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5분 동안 당신의 잠재의식에 효과적인 명령을 내리면 당신의 꿈과 소망을 훨씬 빨리 이룰 수 있다 잠들기 전 단 5분이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든다 코스 요리 준비하듯 뇌에게 업무를 지시한다 잠재의식이라는 레스토랑에서는 당신이 어떠한 주문을 해도 유능한 요리사 해마가 솜씨를 발휘하여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준다 그러니 원하는 건 무엇이든 주문해도 좋다 이와 같은 주문 요령은 한 번 익혀두면 다른 레스토랑에 가거나 일식 또는 중식처럼 종류가 다른 경우에도 응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도 일단 그 요령을 파악하기만 하면 다양한 종류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단 레스토랑의 주방에 해당하는 대뇌에는 저장된 기억에 해당하는 요리의 재료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요리의 종류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문을 하려면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하다 또 주문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자신이 원하는 것에 가까운 요리가 나온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주문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새로운 메뉴에 여러 차례 도전해야 한다 물론 예상이 빗나갈 때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책이나 잡지를 보면서 연구하거나 한 음식점에 단골로 다니거나 아니면 여러 종류의 음식점에 가보는 등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잠재의식이라는 레스토랑에서 능숙한 주문 요령을 상황별로 제시할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수면 레시피는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는 동안 다음 날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자는 동안 실천하는 창조적 아이디어 발상법 세 번째는 자는 동안 실천하는 매출 증가를 위한 아이디어 발상법 네 번째는 자는 동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영상에서는 자는 동안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는 동안 다음 날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 9단계 1단계 다음 날 업무 중에서 중요한 것을 세 가지를 고른다 2단계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 세 가지 업무의 긴급성과 중요도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기고 각 항목에 1, 2, 3으로 표시한다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리하지 못한 업무가 쌓이면 불안해지거나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 이 작업을 통해 업무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고 그것을 당신 자신이 스스로 납득한다면 혹시 우선순위가 낮은 업무가 지연되거나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더라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게 된다 바꿔 말하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다는 뜻이다 3단계 실현되었을 때의 결말 즉 해피엔드의 구체적 장면을 상상한다 우선순위 1의 업무에 대해 그 업무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모습을 이미지로 떠올린다 그 이미지는 반드시 해피엔드여야 하며 구체적일수록 좋다 또 그 결과 얻게 되는 달성감과 충만감을 느껴본다 잠재의식은 참과 거짓을 분간할 줄 모르며 이미지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잠재의식은 당신이 이미 이 업무를 달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달성감과 충만감은 성공의 기억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4단계 목표 달성 과정을 상상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시간축을 거꾸로 돌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사물이나 정보, 협력자 등 필요한 사항을 떠올려 본다 제품이나 팸플렛, 배송수단, 고객, 회사의 담당 직원, 거래처 직원 등이 차례로 생각날 것이다 이 부분 역시 되도록 구체적인 이미지나 이름을 떠올리는 것이 좋다 직감에 따르면 된다 이것을 수첩의 빈자리에 키워드로 적어놓는다 5단계 첫걸음 각 업무 항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중에서 내일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의 첫걸음을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하여 각 항목 아래에 적어놓는다 예를 들어 머머씨에게 머머의 일을 확인했다 최신 카탈로그에서 머머의 가격을 조사했다 처럼 내일 가장 먼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적는다 자신이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떠한 표현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잠재의식은 입력된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할 줄 모른다 따라서 당신이 이미 머머씨에게 전화를 했다고 믿고 자동적으로 전화를 건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을 순서대로 생각해낸다 6단계 자면서 결과를 기다린다 거듭 강조하지만 인간이 하루 24시간 분량의 기억을 정리하려면 6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하다 7단계 멘탈 리허설 하루를 여는 아침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하면 그날 하루는 왠지 신나고 유쾌하며 생산성도 오른다 앞의 6단계 과정까지 마쳤다면 다음 날은 아침에 직장에 도착하면 우선 한숨 돌리고 나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잠재의식을 끄집어낸다 먼저 스케줄 수첩을 펼치고 오늘 일정을 확인하면서 어제 적은 문장을 읽는다 그러면 잠들기 전에 지시했던 오늘 할 일의 순서가 차례차례 이미지로 떠오를 것이다 당신이 잠을 자는 동안 잠재의식이 이미 그 일들을 한 번 마친 상태다 업무의 비전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업무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도 없고 같은 일이라도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으며 완성도 역시 높아진다 다시 한 번 업무의 처리 순서를 아침부터 퇴근 시간까지 순서대로 이미지화한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미리 그날 하루의 일을 완성하고 나서 실제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요령이다 이 작업을 멘탈 리허설이라고 한다 연극 배우는 실제로 무대에 서기 전에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연습한다고 한다 업무 건 연극이건 제대로 연습해두면 두렵지 않는 법이다 8단계 실행 이제는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부터 차례대로 실행에 옮기면 된다 9단계 내일을 준비한다 오늘부터 매일 이 과정을 반복한다 처음에는 좀 번거롭겠지만 익숙해지면 일상적인 행동이 된다 잠들기 5분 전이 곤란한 날은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에 실행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매일 실천하는 것이다 익숙해지면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잠들기 전 3분과 다음날 아침의 멘탈 리허설 2분을 합해 5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 자는 동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9단계 회사든 개인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문제는 늘 있게 마련이다 이 문제의 해결 과정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째는 답 즉 해결법은 반드시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이다 이미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바람직한 해결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 해결법을 선택할 자신이나 용계가 없을 뿐이다 둘째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예로부터 유명한 성공 법칙 중 하나에 제임스 알렌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있다 나 역시 그 이론에 동감한다 그러나 원인주의적 사고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아무래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점이나 실패의 원인 같은 부정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지기 쉽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만 의식이 집중되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이나 조건과 같이 성공을 위해 필요한 면을 간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나는 결과주의의 바탕을 두고 원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 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과 아이디어를 생각해냄으로써 보다 좋은 해법을 찾는 컨설팅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은 내 자신의 문제나 고민을 해결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컨설팅으로 만난 고객과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다 나는 자는 동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자는 동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9단계 1단계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푼다 2단계 문제점을 추출한다 문제가 된 것을 생각나는 대로 종이에 써넣는다 조금이라도 불안하게 느껴지는 점들은 모두 종이에 적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 3단계 문제의 범위를 좁힌다 종이에 적은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한 가지 뽑는다 골똘히 생각하거나 너무 비교하지 말고 직감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인간의 심리란 여러 가지 작은 문제가 해결되어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이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기분이 개운하지 않는 법이다 반대로 크게 불안한 문제가 해결되면 작은 문제는 아무리 많아도 그다지 초조하지 않다 4단계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결과를 상상한다 결과주의적 사고 방식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의 상황을 마음속에 그린다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또는 뭐뭐가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식의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다 자신은 이미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눈을 감은 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의 상쾌한 기분과 충만감을 맛보기 바란다 마음이 고요해질 것이다 5단계 그림이나 문장으로 표현한다 당신의 문제가 해결된 장면을 해피엔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가정하고 그 장면을 간단한 그림이나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 그림이나 문장은 꼭 한 번에 완성하지 않아도 된다 매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머리에 떠올리면 이미지가 구체화되고 고정되어 사실감이 점점 더 커진다 그 사이에 새로운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림에 추가하거나 고쳐 그린다 6단계 첫 걸음 이제 문제가 해결된 해피엔드의 마지막 장면의 이미지가 완성됐다 지금부터는 이 미래의 마지막 장면을 향해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생각한다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직감에 따라 뭐뭐에게 메일을 보냈다 또는 인터넷에서 뭐뭐에 대해 조사했다 처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 적는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잠재의식은 입력된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하지 못한다 따라서 당신은 이미 뭐뭐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믿고서 자동적으로 메일을 보낸 다음 취해야 할 행동들을 순서대로 생각해낼 것이다 7단계 수면 당신이 잠든 사이에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 해피엔드의 마지막 장면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놓을 것이다 8단계 기상 그림 확인 혹 자고 나서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면 다시 한 번 해피엔드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한 그림을 본다 그러면 당신이 잠자는 동안 잠재의식이 찾아낸 몇 가지 해결법과 확인사항들이 머리에 떠오를 것이다 이 방법에 익숙해지고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크고 어려운 문제는 하룻밤 안에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나와 내 고객의 경험으로는 3에서 7일 동안 매일 잠들기 전에 그림을 보고 문제가 해결된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그 기분을 충분히 느끼며 잠자리에 들다 보면 어느 날 문득 해결책이 떠오른다 9단계 지속 며칠 동안 꾸준히 잠들기 전에 6에서 8단계를 반복한다 6단계의 첫걸음에서는 매일 다른 내용이 생각날 것이므로 그림의 빈자리에 그 새로운 첫걸음을 과거 완료형으로 써넣는다 도무지 다른 내용의 첫걸음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날은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적고 나서 잠자리에 든다 문제가 해결된 장면을 묘사한 그림은 하루에 몇 번을 보아도 좋다 많이 볼수록 해결법이 쉽게 떠오른다 그림을 복사해서 머리 마치나 책상에 붙여두거나 축소 복사해서 수첩에 끼워두고 틈날 때마다 들여다보는 것도 효과가 있다 일과 인생의 활력을 높이는 수면의 기술 수면의 기본은 밤에 6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다른 형태의 수면도 있다 낮잠이나 선잠 또는 수면에 가까운 효과를 내는 명상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수면 형태의 효용을 검증하고 아울러 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알고 실천하면 당신도 수면의 달인이 될 수 있다 1. 낮잠은 하루 15분이 알맞다 낮잠은 뇌의 정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피로를 회복하며 혈압이나 맥박을 늦추는 긴장이완 효과가 있다 2. 선잠이 업무의 처리 속도를 높인다 한참 바쁠 때 눈치도 없이 밀려오는 잠을 이기지 못해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잠이 들었던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눈을 감고 편히 쉬기만 해도 수면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학습 촉진에 필요한 것은 수면 자체가 아니었던 것이다 주변으로부터 입력되는 정보들을 차단하면 뇌에 정보를 정리할 여유가 주어진다 그러면 와인이 저장고에서 숙성되듯 뇌의 정보는 원활하게 정리되어 숙성된다 한편 이케가야 유지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TV를 보면서 취하는 휴식은 효과가 없다고 한다 어디까지나 뇌를 외부 세계와 격리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잠이나 기분 전환을 위한 명상에도 수면과 마찬가지로 정보처리와 학습 정착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다 3. 뇌의 정보처리 속도를 높이는 3분 명상법 그래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효과도 높은 명상법을 소개한다 티베트식 호흡 명상이다 단 3분이지만 이 호흡 명상을 하게 되면 뇌의 정보처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머리가 산뜻해진다 아침과 오후에 한 번씩 업무 시작 전에 실천하면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지하철 안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이동 시간을 이용해도 좋다 티베트식 3분 호흡 명상 1. 타이머를 3분으로 맞춘다 2. 등을 곧게 펴고 편한 자세로 앉는다 3. 호흡에 의식을 모은다 다음 중에서 자신이 쉽게 집중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를 골라 거기에 특히 의식을 집중한다 첫 번째, 콧구멍 언저리에서 공기가 나가고 들어오는 느낌 두 번째, 매 호흡마다 배가 나오고 꺼지는 느낌 4. 집중하는 대상이 어느 쪽이건 호흡이 온화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무리해서 숨을 뱉거나 들이마시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명상이 되지 않는다 5.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1세트로 하여 마음속에서 1에서 5까지 수를 센다 이것을 반복한다 이때 잡념이 생기면 수를 세던 것을 멈추고 다시 1부터 센다 명상 중에는 여러가지 잡념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잡념에 끌려가거나 거부하지 말고 중도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잡념은 뇌가 기억의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는 표시다 잡념이 생겨도 의식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중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한다 4. 잠들기 4시간 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먹은 것을 소화하기 위해 많은 양의 에너지가 사용된다 그만큼 수면의 중요한 역할인 신체의 피로회복과 세포의 신진대사를 위한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5. 수면을 유도하는 냉온욕 인간은 자율신경에 의해 혈관이나 내장의 활동을 제어하고 체내의 환경을 바로잡는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하나의 기관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한다 교감신경은 깨어있을 때나 긴장하고 있을 때 작용하고 부교감신경은 잠잘 때나 긴장이 이완되었을 때 작용한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 어떤 일로 초조해하거나 걱정거리를 굴돌이 생각하다 보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잠이 오지 않게 된다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수면을 유도하는 냉온욕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욕조에 들어가 이 방법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교체하는 예행연습을 몇 차례 해둔다 그러면 실제로 잠자리에 들었을 때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 자연스럽게 스위치를 바꿀 수 있다 이 방법은 밤에 스포츠 중계를 보고 흥분했을 때도 효과가 있다 수면을 유도하는 냉온욕 1. 평소와 마찬가지로 전신을 씻고 천천히 욕조에 몸을 담근다 부교감신경 2. 차게 느껴지는 온도의 물로 1분간 샤워를 한다 교감신경 3. 다시 욕조에 들어가 1분간 몸을 담근다 부교감신경 샤워만 하는 경우에는 기분 좋게 느껴지는 온도의 물로 1분간 샤워를 한다 2에서 3을 1세트로 하여 3회 반복한다 5. 마지막으로 차게 느껴지는 온도의 물로 1분간 샤워를 한다 교감신경 6. 목욕을 마친다 6.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피로를 푼다 7.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 다양한 자세를 취한다 그 자세에 따라 우리 신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면서 좌우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7. 잠들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신체의 비틀림이 바로 잡히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또 수면 중의 피로회복과 세포의 신진대사력이 증진되고 숙면을 유도하며 아침에도 상쾌한 기분으로 깰 수 있다 방법은 다음처럼 매우 간단하다 1. 잠들기 전에 허리 아래에 베개를 놓고 몸을 쭉 편 자세로 5분간 누워있는다 2. 베개를 빼고 다시 5분간 누워있는다 3. 양 무릎을 세우고 숨을 내쉬면서 양쪽 무릎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인다 4. 양 무릎을 원래대로 되돌린 다음 양쪽 무릎을 천천히 왼쪽으로 기울인다 5. 3에서 4를 1세트로 하여 3회 반복한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자는 동안 무언가를 해결하고 일을 해낸다면 뭔가 공짜로 시간을 얻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런 욕심 가득한 마음을 안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에서 제시된 물론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담았지만 수면 레시피들은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전 다음날 할 일들을 우선순위 정하고 맨 처음 할 일을 정하고 자고 일어난 다음 아침에 일어나 되새김질을 하는 거였습니다 글로 써놓으니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싶지만 전 이미 해왔던 일들이더라고요 약간 다르지만 물론 생각이 너무 많아 잠재의식에 맡기기보다는 자기 전 다음날 할 일들을 모두 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제 잠재의식을 믿고 좀 더 놔뒀다면 시간을 참 많이 절약할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잠재의식을 이용하겠다는 것도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만 절실하겠죠 그래서 이 영상은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도움되시는 분들이 있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